잭스... 야소우는 누가 이기냐? 잭스가 이겨? 갑자기 돌고 싶네 이거는 잠깐만 돌아야겠는데? 임피가렌 해야지 임피가렌 임피가렌 형 안아도 되긴 하는데 와도 될 듯 에잇 에잇 아쉽다 전멸까지 써준다고? 고마운 친구네 합부음 원래는 공속심 먼저 가야됩니다 그렇지만 난 임피를 가고 싶기 때문에 프로 완벽하지 뿡 뿡 뿡 뿡 뿡 뿡 뿡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하핳 갈았다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이걸 질 뻔하냐 이렇게 그냥 이길 줄 알고 날먹 하려고 했는데 거리 조절 안 했으면 죽었네 나왔다 으아악 딜 2배 상승 이론상 참고로 가렌 안 하려고 했다 한 이유가 2조합이면 임피가렌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? um 으흐흐흐흐흐흐 x2 진짜 딱 드레이븐 빼고 전부 임피갔을 때 괜찮더라 아 안되네 나이스 여기까지 넌 조진거 같은데 안와도 되긴 해 잭스 오면 저건 진짜 신입 어? 잘가라 잘가 잭스 진짜 신입이네 저거 왜 왔지? 참을 수가 없나봐 5초이상 CS를 못먹으면 아 까디 어 아깝다 그쵸? 어깝다 그쵸? 안녕하세요 스티블를 대신하여 싸웠다 볼펜! 어이씨 아 이씨 아 이산 이키 맛있는 거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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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야 한다! 밀어야 한다! 이키 눈 돌아갔다 밀어야 되는 아하하하하하 아, 존나 웃기네 저 마음 위에 함 팀이 손해볼지언정 지가 손해보는 거 절대 못참는 반갑다 아, 바위 있어가지고 해보긴 했는데 어떡하냐 저거 잘 싸웠는데 되게 저거, 저거 제가 죽을 죽을만 했습니다 사실 임피온 1코어 무대 말했잖아 낭만이라고 낭만빌더 갈거야 어, 안녕 우와! 아우! 질뻔했네 이 씩 제대로구만 장난쓰 임피라서 이겼다 그쵸? 흐흐흐흐 쓰읍 흐흐흐흐흐흐흐흐 우리는 약자를 대신하여 싸운다 우리는 약자를 대신하여 싸운다 우리는 약자를 대신하여 싸운다 우리는 약자를 대신하여 싸운다 진영을 무너스려 차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약되었습니다 우리가 곧 저항이다 확고한 의지로 잘가라 전제 질뻥 멍 apter 이 나아미? 하하하하하 누가 잭스를 똑똑하게 만든거야 야w 지능이 높아졌어 허허허허허허허헤헿허허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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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딸까아악 어.. 평파도 쎄다구 반갑다 제대로 된템을 샀구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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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야 책 책 믹서기로 찢는 맛이 좋네 고연포대 포깔? 모르겠네 나도 난 몰라 이거 뭘 밀고 죽을거야 들어오지 말아다오 와아아아아아아아 딸깍? 두머리 仔 쎄윙 치지마 얘들아 쎄윙 치지마 DC belonged 그냥 도미니 까자 반갑다 대가리가 함몰되었구나 치명타 90% 다른 애도 템하나 팔게 해 나 도망가요 잠깐만 기다려봐 반갑다 아이고 어어 나 죽었어 아 정수말고 고영포가 진짜 오여여여여여여 어어 오여여여여여 고맙다 나 매일 darkness 빠르게 맞추니까 그냥 이기네 이게 딸깍이지 내가 안들어갔더니 내가 만만해? 가는중이야 붕 도망가야지 난 반응 못했지 이걸 위해 28분 동안 전멸을 안 썼다 아 살갗공가면 좋아 하긴 하겠다 애들이 딜볼까? 맞게 둬야돼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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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침묵 안써 구경해야지 미는거 아퍼 아아지마 에잇 에잇 아 돈이 너무 남아서 할게 없음 힝 힝 힝 야야야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론 먹자 짱힝 와아 바론 뱀감이 있는데 2500이 막혀? 미쳤다 먹구싶대 어쩌라고 시간이 없음 내가 안먹었다 이레리모금 어 반갑다 으휴휴휴 하하하하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기까지 해구 지붕이 환자 재밌네 먹지마라 보새 먹지마라 보새 내 혼자 해 고 드롸략 흐흥흫 Japanese 오요요요요요 problem gesamt 아쉽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근데 방금꺼 X년 맛있었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이게 딸 깍이지 조합을 잘 보고 뉴메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합이 너무 뉴메타하기 이뻤다 디량 65,000 고정 피해량 8,900 치명타가 1,400이었네요 이게 낭만의 인피가렌이었고요 한 이유를 짧게만 얘기해주면 그냥 근거리 많아서 한 거입니다 이 조합이 아니었으면 절대 안 합니다 재밌었다 끝 끝